아 이쁘다! 아 이쁘다!! 오늘 추억은 나갈거야? 밖에 나가고 싶어? 그럼 밖에 나갔다가 잠깐 있다가 들어와야지 알겠지? 알겠어 문 열어 줄게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와중에 문 열어야 해 아 아파 여기 나와 갔다와 집중을 해봐 심장 히히 너랑 동물 일어났어 남은 문 열어야 해 아 지금 저거 안 먹기 남은 문 열어봅니다 이쁘다 이 녀석이 왔어 여기도 안 먹기가 되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남은 문 열어봅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소시장 콜라 이리와! 이거.. 이거 소리내볼게 이거 가지고 왔구나 그래? 아야야! 아야! 아야 아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콜라 왜 들어왔어? 콜라 질투나서 들어왔어? 콜라 할머니네 축하자! 콜라 라떼 왔어 라떼 옹아 라떼 왔어 라떼 옹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라떼 옹아 찾아? 옹아 콜라 옹아 어딨어 옹아 오수건 옹아 라떼 옹아 라떼 옹아 라떼 찾어? 이거 아빤데? 사랑해 네네 누웠던 하나도 안 좋아 옹아 라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